디리블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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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앉을게요. 앞에 앉을게요. 앞에 앉을게요. 디리블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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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앞에 와 Vis unaken 맞죠? 우리 앞으로 앉을게요. 몇 팀을 냑 알고요? 2-4-4. 디리블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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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과분한 지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신 김동연 후보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경기도의 발전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협치해서 좋은 도정으로 경기도민 여러분께 보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대위 저를 도와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졌지만 여러분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보여주신 그 지지와 열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더 큰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묵묵히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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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